해간부 정상회의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부담스 나오세요. 다음은 한국인 나오세요. 네, 다 오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다섯 개 나라와 대의를 주최하는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서 불려나왔습니다. 핵안부 정상회의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대의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핵발전소를 세일자 하기 위한 자리로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따라서 각국 정상들이 핵무기 폐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내세울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지금 진행한 것입니다. 핵무기 폐기하기 핵무기 폐기하기 핵무기 폐기하기